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카드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입출금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용카드와 송금결제 기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종합지급 결제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카드업계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의 종합지급 결제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돼 카드업계에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업이 허용되면 은행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카드사 앱만으로 상품과 서비스 주문, 결제, 송금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품입니다.